제 23번 서울 가요대상 본상 B.A.P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본상의 주인공 B.A.P입니다 작년 신인상에 이어 올해는 본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두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원샷은 독일 K-POP 차트에서 9번의 1위를 기록하며 K-POP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곧 다가올 2월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B.A.P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불철주야 저희 B.A.P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김태숙 대표님, TS 센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베이비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은 2014년 더욱더 열심히 하기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노력해서 K-POP을 빛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